두 사람은 몸을 풀어봅니다. 마스터로 처음 올라와서 하게 되면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는데 김동휘 선수 화이팅 하셔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샷을 잘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게임 시작됐네요. 길게 크로스 숏볼 공격 성공하네요. 두 번째 포핸드 뒷볼에서 볼을 받아내지 못합니다. 다시 한 번 백마스 선수 상대방이 없는 곳으로 공을 잘 보내고 있어요. 아 서브리시브 아웃됐구요. 아 안타깝습니다. 네 야 게임 스코어 4대 1이구요. 아직까지 레드부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돼서 마스터부에서 아직 실력이 완전히 올라서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 지금 서브를 받아내고 수비를 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자 낮은 공에 백 백드롭이 정확하게 잘 들어갔네요. 자 길게 잘 아 길게 잘 받아냈어요. 자 게임 스코어 7대 3이구요. 8대 3 게임 스코어 가고 있구요. 자 9대 3 자 9대 4 됩니다. 아 서브 각 좋았어요. 돌아 나오는 공 다시 한 번 자 백크로스로 보내면서 여유 있죠. 자 매치 상황입니다. 서브 잘 들어갔고 자 1세트 쉽게 게임 프로는 박말수 선수네요. 2세트 2세트 경기 시작됩니다. 2세븐 긴 서브, 백지 루시브 됐고요. 보스 공격, 1대 0 상황입니다. 보스를 받아서 업. 드롭으로, 맞드롭으로. 2대 1 상황입니다. 상대방 선수가 잘하는 선수를 만나게 되면 더욱 긴장해서 자기 실력 발휘를 잘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천천히 게임 수비하면서 잘 풀어나가네요. 공길이 좋았습니다. 안타깝네요. 자, 포. 포원. 이런 앵글샷은. 리시브. 자, 높게 떠서 포웬드. 깊깊, 깊숙하게 들어왔네요. 조금 더 자세를 낮춰서 북 밑으로 해서 조금 랠리식으로, 로브식으로 조금 떠올려 줬으면 좋았을 텐데. 게임이 너무 일방적으로, 네. 구력과 실력 차가 나다 보니 일방적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있네요. 자, 토앤드 공격 성공합니다. 자, 서브. 안타깝습니다. 자, 8대2. 아. 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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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9대3 드롭 좋았고요. 4대9 매치볼입니다. 매치볼 10대4 상황이 됐습니다. 매치볼 게임 다음 선수 저기 아 아 아 아